다음 소식의 주인공은 갈매기입니다. 갈매기. 우리나라 갈매기는요. 왜 배 타고 유람선 같은 거 탈 때 새우과자 이것만 들고 있으면 지들이 알아서 막 물어가잖아요. 우리나라 갈매기는 새우과자를 좋아하는데 스페인에 사는 갈매기는 이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유리창 앞에 갈매기들이 몰려있죠. 아이고 손님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놀랐는데 왜 저러는 걸까 알고 봤더니 바로 감자튀김이었습니다. 아저씨 이거 좀 달라고요. 저 이거 무척 좋아해요. 아저씨 빨리요. 그런데 저 유리창 보이세요. 금이 갔어요. 이야 애들이 갈매기가 힘이 엄청 센가 봐요. 스페인의 한 해변과에서 벌어졌던 일인데 지금 차량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감자튀김을 놓고 먹으면서 바깥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. 갈매기들이 감자튀김 보고 지금 달려든 것이고 그런데 저런 새들이 유리 같은 투명한 장애물을 인식을 잘 못하거든요. 그래서 새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촬영한 측에서 좀 재밌어했던 것 같은데 하지만 새들이 너무 무섭게 달려들면서 결국에는 차량 유리창이 금이 간 거예요.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고 그래도 다행히 감자튀김은 지켰습니다. 예.